아 좀비 안주 다 싸셨나요 아 아 굉장히 즐겁습니다 성양하고 마늘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게 뭐 소소한 행복이죠 뭐 안주 지금 했으면 안장 하시죠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자! 고맙습니다! 이게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안주를 앉았다 오늘도 저 파레트 불멍 하고 있습니다 파레트 불멍 불이 너무 쎈다 불이 너무 쎈갖고 얘를 못 담배 멋있네 그래서